적십자 희망풍차 마지막 연말 올해 돌리는 날에 적십자 희망문차 돌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나의 적십자 1000시간 봉사 2000시간 봉사 이렇게 인증사 셀카로 찍으면서 장덕리 파우세무이 농원에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한바퀴 빙 돌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성모님도 찍고요. 인증사 찍고 있습니다. 하늘도 엄청 맑고 크리스마스 대성탄 대축일날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희망물차 희망풍차 물건 돌렸습니다. 적십자 그리고는 이제 하우스로 내려왔습니다. 거꾸로 핸드폰으로 거꾸로 셀카 찍고 있습니다. 여기로 거꾸로 문을 살짝 열어볼까요? 우리 집에 겨울에도 요렇게 요렇게 야채들이 땁니다. 온도가 몇 도인가 봤더니 26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완전 따스해요. 아우스 온도가 26도 완전 따스하고 야채들 보면서 오늘 하루를 여기서 즐길 것입니다. 철칵 인증사 찍고 하늘도 맑아요. 음 셀카로 마스크 쓰고. 철칵 이븐 영상이었습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oof. income. 으이. 으응. the Girls law.